하하 하하 야 이 차이씨 아이씨 운전할 준비가 됐다 아 이제 이게 카트라이더가 없어진다는 거는 들었었는데 이게 없어지고 새로운 버전이 생겼구나 영문, 숫자, 특수, 문자 이거 언제나 기억하니 이거를 가입이 2005년 2월 17일 야 다 됨비야 이씨 붙자! 일단 옷 다운 따라와 너 어디 살아? 저요 매포고 나는 강남구 사는데 넌 어디 살아? 나? 매포 왼쪽 어디야 어디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키보드가 이래 한글이 안 적혀있어 자 일로와 야 야 붙어 붙어 자 이제 같이 하자 얘들아 어떻게 할래? 오케이 오케이 자 어디로 갈까? 얘를 모르는 걸로 가야지 여기 가자 월드 강남스트리트 아 못하는구나 나 일단 스피드 잘해야지 나를 방해하기보다는 승부를 내는 쪽으로 가자 오케이? 나한테 집은 진짜 개척당하는 거야 이럴 줄 알았다 응 방해할 거야 방해해봐라 내가 그대로 당할 줄 아냐? 나 옛날에 하둥훈이 아니야 얘들아 형 부스터 모아서 동료 시장에 팔려고 하시나요? 몰랐지 진짜 몰랐다 고마워 좀 잘하니까 방해가 잘 안되지? 내가 4등이네 내 밑으로 다 그런 거 말고 진짜 실력을 겨루자고 방해하는 거 말고 말인도 없다 야 씨 방해하지 마라 자 내 위로 담아 내 밑으로 담아 제발 야 나 1등했다 1등 만포구 보스야? 김희철입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님이 또 이렇게 저 하나 맞고요 공중파에서 온 새끼 맞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호호예요 진짜 희철이야? 회장님 희철 너 희철이야? 아니면 어떡해 내가 너무 실수하는 거 같은데 아니 이거 김희철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형 나 진짜 김희철이라고 키키키키키키 뭐야 이분 진짜 님이에요 아닌가 진짠가 아닌가 진짠가 아니야 나는 공중파 새끼도 아니고 트위치 새끼도 아니야 난 하하 새끼도 아니야 난 모데카이저 모테카이 모데 모데 그냥 모데 그냥 모데 나는 모데 와 4등 아 야 희철아 같이 하자 잠시만요 형 넥슨에서 인증을 진화하래 18 야야야 들어왔다 변신세 뭐하고 있었어 기사 안 뜨면 잘 지내는 거죠 하하하하 나 엑스맨 처음 할 때 하하 형이 있었는데 역어식스 역어식스 아 역어식스 아 역어식스네 1대1 한번 해보죠 아 1대1 아 오케이 매포구대 변신세끼 그렇지 아 기억하는구나 시발 아 형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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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데 하하하하하하 야 나 왜 이렇게 잘해 와 나 하하보다 게임 못하는 거야 야 야 야 야 이거 박제다 박제 야 희철이 이거 음밥이다 야 이 변신세끼 아 아니 밥도 있어 이거 하하하하 나 희철이 이거 내가 다 먹는 거야 공중파 다 먹는 거야 하미츠 실화냐 가슴이 웅졸해진다 아 웅졸해진다 아 웅졸해진다 아네 이씨 으하하하 야 이야 으아아 으아아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김은철이 이겼다 야 얘들아 다 소문대 김희철 개모대 하미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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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겼다 아 지금 조금도 빠르지 야 하미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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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조심해라 동훈아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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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씨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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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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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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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게임 스트리머야 희철이 형도 어디가서 게임 잘한다고는 하지 말자 하하 형도 못 이기면서 하하하하하 아 잘한다 잘 친다 하하하하 저 목소리가 또 케인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히철 왜 유 앳? 히철 왜 유 앳? 히철 왜 유 앳? 내가 다른 사람 뭐 하나 물어볼게 하아? 이 네 저는 이거 저희 배돌아지라고 게임 크루가 있는데 거기서 한번 해봤어요 아 아 거기서는 제가 꼴찌지만 아마 여기서는 1등 아닐까요? 아 정말로요? 몇 년생이세요 혹시? 저 78년생이요 아 형님이세요 형님이세요 네 한산형님이시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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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야 너 바빴던거 아니야? 아 아닙니다 저 롤 하려는데 아 이거 완전 다정하네 어 그랬자 추다 아 갑니다 아 이거 맵이 근데 맵이 다 쉬어서 아아 어 내가 1등이네 우리 중에서 아 6,7이야 와 아 여기서는 차 못 잡고네 일단 가자 가 어 아 이거 내 이제 우리 내 말 하는거네 이거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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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치열한데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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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1등으로 가도 안 좋아 맞아요 아 아 아이 아 아 야 그리고 너무 떨어져도 안 좋지? 오 쉬드 치는거봐 어 쉴드 치는거봐 아! 아우! 아! 아, 진짜, 진짜. 안녕하세요. 아, 나 미치겠네. 아, 뭐야, 아저씨! 아, 이거봐. 아! 아! 안 돼! 아! 안 돼! 아! 너무 1등으로 가도 안 좋아. 직발이 형님! 이제 됐죠? 어떻게 하나 알았죠? 간다, 간다. 아, 나 진짜 잘하지. 뭐야? 형, 형 때문에 지금 직급 대사도야. 어우, 씨, 나 뭐야! 내가 달릴게, 내가 달릴게. 좋아요, 밀어드릴게요. 아, 지금! 직발이 형님! 야, 기천아, 가라! 근데 지금 아직 불안해. 오, 실드다! 가볼게. 아, 우주선 나왔어! 오, 아이씨. 내가 갈게! 야, 실드, 실드! 이거 내기야, 뭐야? 쟤 왜 저래? 쟤 왜 저래? 야, 이씨! 신발! 나이스야! 아, 이씨! 아, 이씨! 아, 이씨! 야, 이씨! 쟤 쟤 쟤 쟤! 아니, 나 방금 했는데 왜 걸리? 아, 이씨! 아, 이씨! 아, 이씨! 야, 뭐야! 좋아, 좋아! 실드, 내가! 야, 이거 넌 뭐하는 거야! 아, 이씨! 오케이, 날렸어, 날렸어! 가, 가, 가! 맥보고, 맥보고! 맥보고, 형 1등 줄게! 형, 가야 돼, 맥보고! 역사가 안 되잖아, 맥보고! 야, 제가! 야, 제가! 이씨! 어, 빨리! 공격할 거 없어? 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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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마지막 우주선!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너무 좋았다! 마지막 우주선 내가 쓴 거야! 너무 고맙습니다, 형! 와, 기분 좋게 들어갑니다! 예! 하동은 우승! 끝까지 날 응원해주고 배신하지 않고 옆에 있어서 너무 고마워 형, 돈이 죽었어! 빨리 들어가! 그래, 가람아, 나도 미칠 거 같아! 희철이가 즐거워할 때마다 난 뒤지고 싶었어! 그냥 일을 자꾸 벌리잖아, 막! 직박이 형님 부르고 전화 너무 고맙고 내가 꼭 한 번 어 자리를 만들게, 고마워! 그리고 저기 뭐야? 효달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기 직박이 형 그 다음에 우리 장원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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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이 바람이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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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